이 표현 꼭 외우자, 전 지사 오늘 일곱 시 전에 집에 가야 돼 지금 몇 시야? 지금 몇 시야? 지금 여섯 시야 지금 여섯 시야 아, 망했다 아, 완료 왜 그래? 왜 그래? 오늘 일곱 시 전에 집에 가야 돼 지금 여섯 시야 지금 여섯 시야 가족이랑 회식 있어? 그家人聚餐 마? 동생 생일 파티가 일곱 시부터 시작해 동생한테 줄 선물은 샀어? 안 샀어. 편지 하나 써주려고. 매 마에, 워싱 왜 타 시에 이封 신. 파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. 빨리 집가. 리, 파이도이 시젠 부윈 나. 간 징 회자 바. 축제는 몇 시에 시작해? 축제는 몇 시에 시작해? 칭뎀, 송, 지, 뎀, 칼, 시. 두 시. 하지만 우리 한 시 전에 도착해야 해. 량디엔. 단 시, 워من 요자이 이 량디엔 지 지 잔 다오다. 왜 왜 공연장에 자리를 미리 잡아놔야 해 야오, 신자이 공연장에 자리 잡아놔야 해 내 자리도 잡아줘 도와주어 무슨 일 있어? 오토바이가 고장났어 두 시 전에 도착할 것 같아 모터차 화이다 그럼 샤오밍이랑 같이 와 나, 니건 샤오밍 이치라이바 샤오밍은 아직 집에 있어? 샤오밍 하이자이자 마 아직 집에서 잠자고 있어 샤오 베리 LT 그러기 왕의 바람을 가진